우리 아이들 무릎에 앉히고 재미있게 랩바운스 할 수 있는 노래를 함께 배워볼게요. 이 노래는 그렇게 어려운 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사 악보 보시면서 저랑 먼저 읽어보실까요? 이런 노래예요. 노래 들어보시면서 노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아마 뒷부분에 가사가 조금 따라하기 버거우셨을 수도 있는데 I'm as happy as can be I'm as happy as can be 이런 가사예요. 맨 처음에는 with my baby on my knee 그 다음에 뒷부분은 I'm as happy as can be 어쨌든 우리 아이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바운스 할 건데 나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노래이고요. 우리가 아이들 랩바운스 하는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가 저 아이 준비했는데요. 아이랑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무릎 위에 올려서 아이가 수동적으로 온몸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온몸 전체가 고정적인 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고정박 활동 놀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이가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불안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아이들의 전정기관을 발달시키고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해요. 아마 집에 아이가 18개월 이전의 아이라면 어머님이 무릎 위에 반드시 올려놓고 이런 활동을 하시고요. 한 36개월 정도까지는 사실은 무릎 위에 앉혀서 이렇게 랩바운스 하시는 활동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대충 30개월 이상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또 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엄마 무릎에 아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랩바운스 활동하면서 온몸으로 고정박을 느끼도록 하는 활동을 하다가 또 좀 반복 활동을 할 때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엄마처럼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쭉 펼치고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무릎에 앉히고 아이가 좀 능동적으로 랩바운스 활동을 하게 하면 무릎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근육들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훈련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확장활동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랩바운스 활동은 어머님이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앉으셔서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히시고 아이 한 겨드랑이 밑에 부분 정도 이렇게 허리랑 같이 고정해서 잡으신 다음에 무릎을 살짝살짝 튕겨주는 활동이에요. 자 그렇게 노래를 익숙하게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어머님이 스스로 노래를 부르시면서 아이와 함께 랩바운스 활동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음악 틀어놓고 우리 아이와 함께 랩바운스 활동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활동할 때 혹시 다른 가족이 있다면 서로 아이가 마주보고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또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른 가족이 없다면 어머님이 아이와 마주보고 하시면 아이와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애착 발달에도 또 애착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자 우리 함께 노래 들으면서 랩바운스 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무릎에 앉혔다 생각하고 갈게요. With my baby on my knee Tra-la-la-la-la-la I'm as happy as can be Tra-la-la-la-la-la With my baby on my knee Tra-la-la-la-la-la 자 위로도 한번 슉 이렇게 무릎을 세웠다가 다시 슉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우리 아가 엄마랑 무릎차 재미있게 타보자 agree with my baby abby no my nature I'm as happy as can be with my baby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